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이 몇 번째야? 오늘이 삼십 위번. 삼십 삼번 아니야? 삼십 삼번 같은데? 어느 33번이야? 33번. 32번이야?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32번이라고 해요. 32번째 시간입니다. 테스트 영상입니다. 오늘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의 32번째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32번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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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간이에요. 오늘 조각가의 작품 생활 32번째 시간입니다. 작품이 보이나 몰라요. 보인가요? 여기는 보이네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32번째 시간입니다. 이건 테스트 영상입니다.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이에요. 어느 조각가의 작품 생활 테스트 영상입니다. 32번째 시간입니다. 32번째 시간입니다. 감사합니다.